독일 교회 한 여성이 급진 이슬람에 맞서다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잠시 후에 전해드립니다. 기타에 매료돼 음악을 사랑한 사람, 음악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갈려갈 준비가 돼 있는 기타리스트 서정실 씨를 만나봅니다. 북한 영화 철희 아버지역 분열을 통해 들여다보는 북한의 휴대폰 예절,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전영선 교수와 함께 잠시 후 통화를 한반도에서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찬기 목사입니다. 최근 한 여론조사기관이 한국인의 종교의식을 조사해서 발표했는데요. 지난 30년 동안 창조론을 믿던 성도들의 비율이 80%에서 59%로 크게 줄었고 하나님 존재에 대한 믿음 역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생활수준과 소독이 높아지면서 기독교적 신념은 약해진 것으로 분석했는데요. 참 씁쓸한 이야기입니다. 예수 크리스도의 자리 대신에 놓여있는 것들, 우리 안에 그것이 무엇인지부터 정직하게 들여다봐야 하겠습니다. C채널 매거진 굿데이, 오늘은 2월 10일 화요일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반이슬람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유럽, 특히 독일에서도 반이슬람 운동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독일의 한 여성이 반이슬람을 외치다 반발에 처했던 일이 있었는데요. 자세한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원입니다. 제 경험을 외치다 반발에 처한 마음으로는 The news asked her about the trials she's experiencing. They throw dirt on me. They try it. They try to find something in my resume and in my neighborhood. They spread lies over me. They said they spread it into the postboxes that I would be a Nazi. And if you pray, pray that the truth comes through, that also God will open the hearts and the minds of the people from the media that they can see. I am not what they think about me. I'm another person and I am honest and I am just longing to save the country, that God will give grace, that they can see. The other is we really need protection. I am my whole family because the people already walking around, they observing me, watching me, and I don't know who they are. Yeah, we need God. This is just to summarize everything. 이번에는 해외선교 현장을 연결하는 순서인데요. 오늘은 요르단으로 가봅니다. 송명근 목사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송명근 목사입니다. 네, 요즘 요르단의 분위기가 그 어느 때보다도 긴박한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목사님? 요르단 공군 조종사 대위 무아드 알카사스베가 화형에 처했는데, 영상 제작 시점은 IS 집단이 그 영상을 내보내기 한 달 전으로 확인되었습니다. IS의 끔찍한 만행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고, 요르단 국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수도 암만을 비롯 여러 도시에서 대규모 IS 규탄 시위에 라니압 왕비를 비롯 많은 시민단체들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요르단 압달라 국왕의 IS 공습 명령으로 지난 수요일 4일부터 연일 공습이 시작되어 시리아 라카 지역 IS 사령부와 훈련센터 20%가 파괴되었고, 이라크 IS 진영까지 확대 공습할 거란 군 당국의 브리핑도 있었습니다. 이번 요르단 공습으로 미국인 인질도 사망했다는 IS 측 주장의 기사도 보도되고 있고요. 요르단 국영TV는 IS 테러 집단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하는 인터뷰 영상과, 요르단 전투기가 IS 진영을 폭격하는 영상을 반복해 내보내면서 반드시 복수하겠다는 국가적 결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압달라 2세 국왕의 리더십을 믿고 충성을 다하겠다는 국민들의 단합된 모습도 내보내고 있습니다. 복수에 복수를 거듭하게 되는 지금의 상황, 우려가 큰 게 사실인데요. 현지에서는 어떤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향후 복수전이 전개될 경우 이스라엘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요르단 안보 위기는 물론, 중동평화의 심각한 사태가 전개될 것이 예측됩니다. 이에 IS 공습에 동맹국들의 동참이 확실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미국과 아랍 동맹국들의 동참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긴 하지만, 이스라엘과 함께 이슬람이 최대적으로 간주되는 미국의 동참에 있어서는 또 다른 변수를 가져올 수 있어 신중한 입장을 취할 것 같습니다. 영국,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바레인 등 국가 조문단이 입국하고 있고, 계속해서 다른 국가들의 조문단도 입국을 통해서 IS 집단에 대한 동맹국들의 공동 대응을 심도있게 논의할 것 같습니다. 아랍 동맹국인 아랍에미레이트가 F-16기 전투기 수십 대 파견함으로써, 다른 동맹국들의 공동 대응에 대한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사실 요르다는 아랍 난민들의 피난치 아니겠습니까? 난민들의 안전도 염려가 되고요. 이번 사태가 악화일로로 치닫지 않기를 바라는데, 어떻습니까, 목사님? 네, 요르다는 IS 집단을 완전 제거할 때까지 공습을 감행하겠다는 이런 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요르단 전투기는 매일 공습에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만, 장기전으로 진행될 경우 요르단 내 정치적 이슬람주의 그룹들의 돌발 변수를 조심스럽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피난 나온 수백만 명의 난민들을 떠안고 있는 요르단으로서는 사회와 안보, 그리고 경제적으로 큰 부담입니다. 따라서 IS 집단이 속히 무력화되어 시리아와 이라크가 안정되는 것을 현장에서는 가장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하는 것은 이번 공습으로 IS 집단 지도체제가 완전 해체되게 하시고 이슬람 주요 종파인 순이파와 시아파 사이의 보복전쟁의 종결로 이슬람 국가들의 평화가 정착되게 하시고 정치적 이슬람주의의 종교적 이데올로기로 인한 살해와 폭력이 근절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무엇보다 이런 전쟁으로 인해서 또 다른 무고한 희생자가 나오지 않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세계 시민의식을 가지고 함께 만들어가는 평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그리웠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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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세대학교대학과 연세대학교가 신학교육을 시작한 지 10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연세대 신학대학과 연합신학대학원은 이를 기념하는 첫 공식 행사로 연세대학교의 창립 정신인 기독교 정신의 회복을 위한 학습 포럼을 마련했습니다. 9일과 10일 양 이틀간 열린 기념 포럼은 참여 대상을 목회자와 신학자뿐만 아니라 일반 평신도까지 확대 개최했으며 각계 기독교 석학들이 참석한 소통의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포럼 첫날에는 서울대 손봉호 명예교수를 비롯해 박영신 명예교수와 김상준 교수, 김호기 교수 등 연세대를 대표하는 사회학자들이 정치와 문화, 경제 등 다양한 관점에서 한국교회의 현실을 조명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포럼에 참석한 사회학자들은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물질주의를 꼽았습니다. 서울대 손봉호 명예교수는 물질주의가 지배하는 현대사회야말로 그 어느 때보다 기독교 정신이 필요한 시기라며 기독교가 인권과 평등, 존엄성과 같은 문제들에 대해 주변에서 벗어나 사회 한가운데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독교는 지금이라도 주변에서 사회 한가운데를 진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아가페, 희생과 인내로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 존중을 강화하고 병든 사회를 회복함으로 지금의 인류와 앞으로의 구성들을 조금이라도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려고 심사해야 할 것입니다. 연세대 박영신 명예교수는 물질주의에 빠져있는 한국교회가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는 본질 회복을 위한 치열한 자기 반성과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또한 100주년을 맞은 연세신학이 다른 학문과 소통하며 기독교와 세상을 연결하는 역할을 감당하길 당부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 외치는 물질로 잘 산다는 것을 강단해서 듣게 되니까 별로 교회가 다른 조직,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과 별로 차이가 없는 그러니까 교회의 거룩함 자체가 사라지게 됐죠. 여기에 대해서 깊은 차원에서 질문하지 않으면, 저항하지 않으면, 이걸 넘어설 수가 없죠. 이날 포럼에서 사회학자들은 한국교회가 그동안 우리 사회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왔다는 데 뜻을 같이 했으며 병든 사회를 회복하는 유일한 대안으로서 기독교 정신을 꼽았습니다. C채널 뉴스 최은원입니다. 그 밖의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제6회 명성교회 새벽기도 목회자 국제컨퍼런스 상황실 개소식이 지난 7일 명성교회에서 열렸습니다. 개소식에는 명성교회 김사만 목사와 목회자 성도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목회자 국제컨퍼런스는 3월 5일과 6일 이틀 동안 명성교회에서 우리를 일으키소서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김사만 목사를 비롯해 노영상 호남신학대학교 총장과 김도훈 장로의 신학대학교 교수 고세진 전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총장 등이 강사로 나설 예정입니다. 매주 이 시간 통하라 한반도에서는 북한 영화를 통해 북한의 생활문화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전영선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건국대학교 통일문학연구단의 전영선입니다. 지난 시간부터 북한 드라마를 통해 북한 주민의 일상을 만나보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시겠습니까. 네 북한 일상에 대한 실질적인 첫 번째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북한 드라마 철희 아버지였군요라는 작품을 소개할까 합니다. 북한에서도 TV 드라마가 제작되는가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에서도 이제 조선중앙 텔레비전 방송국이 있고요. 그 방송국을 통해서 텔레비전 드라마가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영화도 바로 이 텔레비전 극 창작단에서 제작한 단편 드라마이고요. 길이 10분 정도 되는 토막극입니다. 보통 이제 토막극이라고 하면 굉장히 짧은 단막극 형태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드라마라고 보기도 조금 시간이 짧은 교양 홍보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2년 6월에 방영이 되었었고요. 북한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이 드라마라는 게 길이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물론 아주 예외적으로 보면 이제 개월향이라고 하는 역사 드라마 같은 긴 드라마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10부작 이내 특히 이제 1, 2부작 정도가 북한 일반적인 드라마 길이고요. 오늘 이제 말씀드릴 그 철이 아버지였군요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제 10분 정도의 토막극인데 이런 형태의 특정한 주제를 담은 토막극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 방송을 만든 테레비전극 창작단은 우리에겐 아직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북한에서 유일한 드라마 제작 집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주제로 만들어진 작품인가요? 보통 이제 북한에서 만들어진 모든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경우에 이제 분명한 주제의식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이 철이 아버지였군요라고 하는 것은 북한의 휴대전화, 북한식으로 표현하면 손전화가 되겠는데요. 이렇게 휴대전화를 예의있게 사용하자라는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드라마라는 것이 오락적인 목적보다는 분명한 교양 목적을 가지고 인민들을 교양시키려고 하는 목적성이 분명한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런 영화를 통해서 휴대전화 사용을 잘하자라는 주제를 교양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줄거리도 좀 소개해 주시죠. 뭐 드라마는 이제 휴대전화를 잘못 사용해서 망신당하는 남자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요. 뭐 드라마는 이제 여러 사람이 함께 타고 가는 버스 안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뭐 모니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여러 사람들이 있었고요. 젊은 여인도 있었고 아이를 안고 가는 이제 주부도 있었고요. 노인 부부도 있었는데 우아하게 이제 휴대의 신호음이 열리자 어떤 여인이 전화를 받습니다. 제가 지금 버스 아니라 통화를 할 수가 없으니까 내려서 인차 이제 북한식으로 표현하면 금방 전화를 하겠습니다라고 전화를 이제 끊습니다. 이런 경우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휴대폰을 잘 사용한 예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단막극으로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예의를 가르칠 정도라면 그만큼 휴대전화 보급도 많이 됐다고 봐야 할 텐데요. 주변 사람들을 불쾌하게 하는 일들이 종종 있나 보죠. 뭐 남이나 북이나 교양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이 다 지켜주면 참 좋은 사회가 될 것 같은데 우리 같은 경우에도 가끔 보면 이제 휴대전화 휴대폰 때문에 이제 얼굴을 찌푸는 경우가 있는데요. 뭐 북한도 예외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 사람이 타고 다니는 버스 안에서 갑자기 괴상한 이제 다구름 소리가 들리는 이제 신호음이 열리고요. 어떤 남성이 이제 휴대폰을 꺼내들고 그게 큰 소리로 통화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 너 누구구나 그래 잘 있었냐 나도 잘 있었고 뭐 할아버지 한갑잔치도 잘했고 우리 연구에서 아주 효율성이 높은 새로운 기계도 만들었어라고 이렇게 전화로 하기 어려운 얘기까지 사담을 늘어놓으면서 길게 통화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남도 통화를 하니까 옆에 사람들이 얼굴을 찌푸리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목소리가 커지면서 바로 뒤에 이제 자고 있던 아이가 놀라서 이제 깨서 칭얼거리고 울기 시작을 합니다. 아이가 또 우니까 남자 목소리는 더 커지고 그래서 결국 이제 짜증을 내기 시작을 해요. 그 뒤에 들어오는 아주머니한테 아니 아주머니 그 아이 하나 좀 달래지 못해서 어떻게 통화를 하겠느냐고 그 좀 잘 좀 달래지 왜 이렇게 아이를 울게 하느냐고 두려워 이제 남자가 짜증을 내는 거죠. 완전히 적반하장이 따로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예의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남자의 행동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버스에 내려와서 또 다른 행동에서 이 남자가 어떻게 휴대폰을 잘못 사용한지의 스토리가 또 이어집니다. 사실 이 남자는 이제 그날 이제 한 가지 일을 해야 될 일이 있었는데요. 그 아들의 병을 고쳐준 의사 선생님이 찾아가서 고마움을 표시해야 되는 사연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실 이 남자가 출장 중에 출장을 간 사이에 아들이 맹장염에 걸려서 수술을 하게 됐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너무나 잘 돌봐주고 영양제까지 만들어줬기 때문에 너무나 고마워가지고 감사의 마음을 표시하려고 했었고요. 그 전에 이제 먼저 관람 조직이 있어가지고 관람 조직이 끝난 다음에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감사의 표시를 하려고 예약을 일정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관람장에서 사건이 또 하나 벌어집니다. 조용히 이제 관람을 해야 되는데 휴대전화를 끄지 않고 그대로 켜고 있다가 한참 공연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또 갑자기 또 괴상한 소리가 울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그런 경우에 휴대폰을 꺼드는 게 상식인데 이 남자는 또 전화를 받습니다. 왜 그래? 하면서 받으니까 뒤에서 어떤 사이 다시 충고를 합니다. 선생님 여러 사람 있는 곳에서는 휴대전화를 끄는 게 에티켓 아니겠습니까? 지금보다 늦지 않으니까 꺼두시죠 라고 해서 뒤에 돌아보니까 바로 그 아침에 버스 사연에 만났던 아이를 달래지 못했던 그 여자였던 것이었죠. 그래서 아니 아침에 먹기 싫어서 미뤄뒀던 생선토막이 정신들 또 올라온다고 그 아이 하나 달래지 못했던 여자가 왜 또 남한테 충고하느냐고 또 짜증을 내고 나와버립니다. 그야말로 이제 휴대폰을 아주 사용하지 못한 예의 바르지 못한 사람의 본복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네. 아주 예의가 없는 사람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그 남자는 당연히 이제 사과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과를 하지 않고 자기 볼일만 보고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그 의사 선생님하고 통화를 하죠. 전화 받아뒀던 아들의 담당 의사 선생님 통화를 해가지고 아 제가 이제 처리 환자의 아버지인데 선생님이 우리 아들을 잘 살펴줘가지고 제가 꼭 인사를 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저쪽에서 이제 전화를 받습니다. 아니 뭐 의사 선생님으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기 때문에 그때 찾을 필요 없고 오늘 또 집안에 일이 있습니다. 안 오셔도 괜찮습니다. 라고 만국하게 이제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집에 이랬으니까 오지 말라는 뜻을 의사를 표현한 것이었죠. 근데 남자 생각은 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직 아들 처리가 완전히 완쾌된 것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아 이 팀에 잘 보이면은 우리 아들 치료를 좀 더 잘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선물을 사가지고 좋은 점수를 따야겠다는 마음으로 이 여자 선생님의 집을 알고 찾아갑니다. 마침 이제 이 남자가 딱 집에 갔을 때 이 여자 의사 선생님은 자리를 피한 상태였었고 왜냐하면 위층 바로 위층에서 떡을 맡겨뒀고 그 맡겨둔 떡을 찾으러 간 사이에 이 남자가 의사 선생님 집에 찾아갔던 것이었었죠. 그래서 이제 선물을 주고 식탁에서 잠시 기다리는데 잠시 후에 그 아들 처리의 의사 선생님이 들어옵니다. 근데 딱 와서 보니까 깜짝 놀라죠. 왜냐하면 바로 버스 안에서 만났었고 극장에서 만났던 그 여자가 아들의 담당 의사 선생님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당황해가지고 어쩔 줄 모르다가 화장실로 그냥 숨어버리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수준 어떻게 됐냐면 남편이 분명히 아들 의사 선생님을 찾아갔는데 연락이 없으니까 부인이 이제 전화를 다시 합니다. 그래서 화장실 안에서 나가지도 못하고 꼼짝 꼼짝 못하고 있던 그 남편 핸드폰이 다시 울리게 되고 결국은 그 신호음 때문에 자기 정체가 들통이 나죠. 나와가지고 부인은 그 의사 선생님한테 정중히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는 두 번 다시 이렇게 핸드폰을 잘못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그걸로 이제 이야기가 끝나게 되는 것이죠. 헉특히 망신을 당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통해가지고 보면 이제 휴대전화가 자신의 신분에 맞지 않는 착신음을 사용하거나 사적인 얘기를 하거나 그렇게 하게 된다면 결국 이 남자처럼 망신을 당한다는 주제를 잘 전달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함께 본 영화는 휴대전화 때문에 망신당한 남자를 통해서 휴대전화를 잘 사용하는지 하는 것인데요. 북한의 휴대전화 사용이 어느 정도 되나요? 최근 들어서 북한의 휴대전화 사용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북한에서 2000년 이후에 조금씩 아주 드물게 휴대전화를 사용했었습니다만 2004년도 4월 달에 용촌역 폭발 사고가 일어나면서 내부 정보를 통제하면서 2004년 6월부터 전면적으로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08년도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이동통신 사업을 시작을 했었고요. 북한의 기술력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집트에 있는 오라스 텔레콤 홀딩스라고 한 회사하고 북한의 통신을 담당하고 있는 치신성하고 두 기관에서 75대 25 비율로 투자를 내서 고려링크라고 하는 이동통신 회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본격적 이동통신 사업을 시작을 했었고요. 가입자가 굉장히 많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서 지금은 300만이 늘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북한 전체가 이 이동통신을 다 사용하는 건 아니고요. 대개 이제 한 12개 정도의 대도시하고 40여 군데 소도시 정도에서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LTE급은 아니고요. 3G망을 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북한에서는 3G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경제력을 생각한다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휴대폰을 사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북한의 휴대전화 보금은 앞으로 더 확대될 텐데요. 그에 따른 북한의 실생활의 변화도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텔레비전 단막극 철희 아버지 여꾸녀를 통해 북한의 실생활상을 알아봤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네. C채널 매거진 굿데이는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인터넷으로도 다시 보실 수 있으니까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제목들이 참 많습니다. 여루단과 IS를 둘러싼 분쟁 지역은 물론이고 최근 다시 무력으로 존재감을 나타내는 북한을 위해서도 끊임없는 기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복된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